외국인 친구한테 hey 하고 url 딱 주면은 아르헨티나에서도 오 저 코딩 뭐 이런 사이트 만들었네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영화할 때 어흥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CSS 베스트 디벨로퍼 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코딩 분야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야가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전에 올려놓은 이 영상이 있어서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좀 큰 그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프론트엔드, 백엔드 요거 개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론트엔드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화면을 의미합니다 웹이면은 구글 이런 사이트도 눈에 보이잖아요 게임에서도 정말 눈에 보여서 플랫피버드라고 하면 정말 새가 이렇게 점프 점프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 화면이 클라이언트 부분입니다 웬만한 앱들도 다 그냥 화면 보이는 게 다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면이 뭐 웹도 있고 모바일 앱도 있겠고 PC도 있겠고 게임도 있겠고 이런 화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만든다라는 거는 이 화면을 만든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엔드는 서버라고도 부르는데 안 보이는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 정보를 처리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는 프론트엔드, 백엔드에서 뭔가 사고작용하면서 발생한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많이 쌓이면 빅데이터고 이거를 학습시키면 머신러닝이고 인공지능이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인베디디드 보안은 뭐 지금은 그냥 가볍게만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개발하는 인베디드고 보안은 당연히 뭐 해커 이런 거 방어를 해야겠죠 정보가 다 공개되면 안 되니까 모의해킹, 취약점 분석, 백신 개발 이런 거 하는 게 보안 분야입니다 분류를 이렇게만 보시면 처음 코딩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용어부터 좀 어렵죠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게 잘 안 와닿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분야별로 좀 나눠보자면 이 클라이언트 웹이 있고 앱이 있고 PC가 있고 게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 어떤 개발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큰 분야별로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냐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가 좋냐고 하면 이 웹을 추천을 드립니다 웹을 배우면 좋은데 웹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런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웹사이트 있죠 이런 크롬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가 다 웹사이트입니다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 게 다 웹사이트죠 그래서 웹사이트를 이제 웹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웹사이트를 공부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보통 코딩을 공부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그럼 언어를 공부해야지 하고 막 언어 공부하고 막 이런 복잡한 별 찍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마 코딩 입문 해보신 분들은 이 별 찍기는 무조건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이걸 하면은 되게 안 좋은 점이 재미가 없습니다 와닿지가 않죠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던 때는 굉장히 옛날이죠 옛날에는 뭐 이런 웹이라는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게임도 이걸로 했죠 무슨 텍스트 게임 해가지고 이걸로 드래곤을 공격한다 이거 선택하고 하면은 막 삑삑삑 나오고 막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하면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까만 화면에 뭐 글자가 나와서 도대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웹개발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장점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웹개발은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는 분도 있겠지만 PC에서 실습을 하려고 보시는 분들은 PC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서 보고 계실 텐데 그만큼 웹이 익숙합니다 안 써본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웹은 뭐 웬만하면 다 써봤겠죠 그리고 난이도도 쉽습니다 다른 개발을 예로 들면 안드로이드, IOS, PC, 게임 이런 거는 약간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게임 개발 제 영상이 되게 히트해서 보신 분도 꽤 있을 텐데 유니티 게임 개발 물론 쉽긴 한데 그런 문제가 있죠 이 게임을 개발했다가 뭐 빌드하면서 막 오류가 나고 이게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거절당하고 막 이런 게 있죠 약간 빡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웹 개발은 그냥 바로 코드 쓰자마자 보이고 바로 올리자마자 바로 디플로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앱 개발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빌드 막 오류 나고 스마트폰으로 옮기려면 난리 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윈도우도 되게 복잡합니다 웹이 가장 쉽다 가장 접근하기가 좋다 익숙하고 난이도도 쉽고 결과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뒤에서 해볼 건데 그냥 코드 쓰고 바로 브라우저 열자마자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랑하기가 좋습니다 이거는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보통 자기가 어떤 코딩 공부했다 하면은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이런 거 만들 줄 알아 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url만 있으면 바로 전 세계 누구 외국인 친구한테 hey 하고 url 딱 주면은 그 막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클릭해가지고 어우 조코딩 뭐 이런 사이트 만들었네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자랑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자신감이 차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자랑이 좋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쓰기 좋다는 거니까 수익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죠 동물상 테스트도 웹에서 수익이 되게 컸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다 즉 모든 디바이스에서 뭐 스마트폰이든 뭐 pc든 뭐 태블릿이든 다 url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웹 개발을 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접하게 되면 다른 개발이 다 비슷합니다 다른 개발을 접하기에 되게 쉽습니다 일단 처음에 입문할 때는 웹으로 시작해서 다른 분야로 확장하기가 굉장히 좋고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웹으로 우리는 시작한다 라는 게 지금까지 강의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에 대해서 그냥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가 눈에 보이는 화면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백엔드 서버가 눈에 안 보이는 걸 처리하는 부분 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좀 예시를 같이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로그인하는 상황을 예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로그인 할 때 크롬 브라우저 키고 네이버 로그인 화면 딱 들어오면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뜨죠 요거는 프론트엔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화면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프론트엔드에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클릭하게 되면 이 로그인 정보가 여기로 쇽 날아가겠죠 그래서 백엔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엑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셀이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나? 라고 찾아보고 그리고 그게 맞는지 검사를 해서 맞다면 어? 로그인 성공했어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이제 백엔드의 역할입니다 김종호님 프론트엔드로 화면을 꾸미는 건가요?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면을 꾸미는 게 프론트엔드 이런 좀 안 보이는 정보들 좀 복잡한 로직을 처리하는 게 백엔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짤을 보자면 뭐 프론트엔드는 이렇게 되게 단정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인데 백엔드 로직은 막 이렇게 복잡하다 이런 짤들도 있고 뭐 영화할 때 어흥하는 거 있죠? 이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프론트엔드에서는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 백엔드에서는 이런 복잡한 처리를 하고 있다 근데 요거는 안 보이는 부분 백엔드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프론트엔드만 봐서 어? 뭐 네이버 되게 이쁘게 깔끔하게 생겼네 이랬는데 아래는 엄청 복잡한 로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의 개념은 어느 정도 아시겠죠? 프론트엔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화면 로그인 창 같은 게 프론트엔드죠 그래서 이런 화면을 만드는데 언어가 3개가 쓰입니다 3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HTML, CSS, JavaScript라는 언어가 쓰이는데 HTML은 태그하고 태그 사이에 어떤 내용을 넣어서 뼈대를 잡는 걸 의미합니다 HTML 코드가 뒤에서 배울 건데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네이버 뭐 제목 이렇게 입력창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네이버 글자만 나오고 뭐 입력창도 그냥 박스만 나오고 버튼도 딱 버튼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CSS라는 걸 붙이면은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초록색, 글자 컬러 초록색으로 바꾸고 배경은 회색 바꾸고 입력창 흰색이고 길이 어떻게 바꾸고 버튼은 초록색이고 이런 거 바꾸면 CSS를 이용해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HTML은 뼈대 CSS는 색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JavaScript는 좀 더 복잡한 로직을 처리합니다 로직이 어떤 거냐면 ID만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 안 했어요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하고 뭐 이런 메시지 표시해주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HTML, CSS랑 구분을 져보자면 HTML, CSS는 마크업 언어라고 해서 로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단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다 이런 걸 배웠는데 이 마크업 언어는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알고리즘 없이 정석대로 표시하는 정말 그림처럼 태그대로 뭐가 나오고 CSS도 이 색깔대로 표시가 되고 이게 끝인데 JavaScript는 로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D가 미입력시 표시 이런 거는 어? IF라는 게 나중에 나올 텐데 IF 비밀번호가 없다면 이걸 표시해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떤 로직을 작성할 때 그때 JavaScript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짤로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의 뼈대를 구성하는 게 HTML이고 JavaScript는 이런 신경 있죠 이렇게 근육 움직일 수 있는 신경 CSS는 꾸며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색깔 넣고 수염 입고 그런 게 이제 C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짤도 있죠 HTML, CSS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 마크업 언어다 라는 거를 프로그래머들은 그거를 되게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누가 어? 저는 HTML로 프로그래밍 해요 라고 하면 빡쳐가지고 아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좀 개발자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유머로 많이 돕니다 제가 이거 쇼츠로도 패러디 했었는데 HTML은 이제 마크업 언어라서 그냥 로직을 작성할 수 없고 화면에 딱 표시만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CSS도 되게 재밌는 짤이 많아서 가져왔는데 CSS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막 정말 로직이 복잡해서 어렵다기보다는 생각해야 될 게 많아서 굉장히 디자인이니까 얘를 뭐 왼쪽으로 어떻게 하고 얘가 밀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 CSS 최고야 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박스에서 밀려서 밀렸죠 이런 짤도 있을 정도로 CSS가 이런 거 맞추기가 좀 어렵다 근데 이런 꾸밈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5월에 제가 일론 머스크 트윗 보다가 신기해서 이건 캡처해놨는데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도 개발을 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CSS 베스트 디벨로퍼 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글자가 이렇게 밀려나서 디벨로퍼 이렇게 밀려난 거 볼 수 있죠 트로피도 이렇게 구역별로 막 안 맞고 이런 게 이제 CSS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주 CSS를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 이런 것들이 CSS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론텐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백엔드는 아까 살펴봤듯이 이런 식으로 이 서버 백엔드가 있고 데이터 쪽이 있습니다 DB 쪽이 있는데 그럼 먼저 이 데이터 말고 서버 쪽부터 보겠습니다 백엔드 서버 쪽 보면은 백엔드는 보통 백엔드를 처음부터 구성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프레임워크 앞서 설명드릴 것처럼 밀키트나 API 뭐 이런 거 설명드릴 때 했던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프레임워크라는 게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백엔드는 대부분 프레임워크로 만듭니다 언어별로 프레임워크가 좀 맞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자바는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고 파이썬도 장고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거 말고 뭐 플라스크라는 것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렇게 언어별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5주 동안 배울 건 뭐냐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앞단에도 쓰였잖아요 앞단에 요거 자바스크립트 쓰였죠 요게 백엔드에서도 쓰입니다 노드JS라는 걸 이용해서 백엔드를 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프레임워크라서 요걸로 구성하면 언어를 추가로 안 배워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백엔드는 요걸로 구현할 거다 그리고 백엔드는 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B를 보겠습니다 이제 백엔드 서버가 있었다면 DB를 보면은 DB에는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DB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크게 나눠보자면 요렇게 4개 요렇게 좀 떨어뜨리면 SQLite, MySQL, Oracle, PostgreSQL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뭐 관계형 DB라고 해서 정말 그 엑셀표처럼 테이블로 딱딱 떨어지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제일 쉬운 거를 처음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관계형 DB가 엑셀을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엑셀을 이용했으면 요거는 요렇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좀 와닿아서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쉬운 SQLite로 DB를 배워보겠습니다 아 일단 DB가 뭐냐 이게 DB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석체크에 이름이랑 공부다짐 요걸 작성해 주셨잖아요 그럼 요걸 입력해서 Submit 제출을 하게 되면 요게 지금 에어테이블이라는 서비스를 쓰는데 여기에 이렇게 테이블로 쭉 쌓이게 되죠 오 되게 많이 해주셨네요 95분 네 요런 식으로 쭉 이름 뭐 노트 이게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DB입니다 테이블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시트가 테이블 DB 쪽에서 배우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출석체크에 제출 여러분들이 해주신 게 이렇게 엑셀표처럼 한 줄씩 한 줄씩 쌓인다 이게 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DB가 뭔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요런 것 중에 이제 우리는 SQLite를 배워보겠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